미국 내 코로나19 사태 소식 이어집니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선 캘리포니아, 특히 LA 지역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주민 8명 중 1명일 것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당국의 우려스러운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지역 일부 샤핑몰이나 공중화장실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돼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대한 코로나 감염주의가 재차 당부됐습니다. MBC 방송 자체 조사반이 일반인들이 자주 방문하는 샤핑센터나 또 공중화장실 등 모두 75곳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15%인 약 11곳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조사반은 주로 마켓 매장 내 샤핑카트나 피트니스 시설, 그리고 업소 셀프 체크아웃 스크린과 횡단보도 버튼, 또는 현금 자동 지급기인 ATM기, 이 밖에도 공중화장실 등에서 그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 중 식품 판매 마켓의 샤핑카트와 아이스크림 냉동고 손잡이, 베이커리 빵 케이스 손잡이 등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심지어 홈 딥보 매장에 전시된 냉장고 도어 핸들이나 또 홈 딥보나 월그린 매장의 화장실 손잡이 등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됐는데요. LA 국제공항 내 에스컬레이터 레일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금속이나 플라스틱 표면에서 최장 3일까지 생존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표면을 접촉할 경우 확진될 수 있다는 경고에 따라 치러진 실험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마켓이나 매장들은 CDC 권고 지침에 따라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처럼 사람들이 많이 찾고 또 많이 만지는 것에 대해 일일이 철저한 방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결국 이용자 각자가 주의하는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